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핫도그TV의 각자 오빠 워어어 자 오늘은 무슨 컨텐츠이죠? 저번에 저희가 된통 당했죠? 된통 당했죠? 현서, 제이의 암살 요리 피하기 했는데 저는 진짜 요리를 잘해요 원래 저는 그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허세가 아니라 저는 좀 요리 일각에는 있어요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있으면 맛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장담할게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가 상식적인 음식 진짜 요리 컨텐츠를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제이 vs 현서였다면 오늘 기둥 vs 체열 누가 요리를 해서 더 잘해서 애들이 더 맛있게 먹을 것이냐 그럼 가봅시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저는 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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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 때 올리브유 쓰잖아요 오일 저는 제가 식초를 써요 뭐해요?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가 뭔지는 알아요? 음식은 자신감이에요 오므라이스는 볶음밥에다가 계란 옷을 입힌 거예요 아니 근데 요리는 진짜 쉬워요 와 이거 너무 맛있겠네 야 잠깐만 오므라이스 이거 아니잖아 난 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걸 이제 알면 어떡해? 아 얘기를 해줘야지 볶음밥에다가 계란 옷을 입힌 거예요 아 늘러붙었잖아 큰일 났네 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엥가 라면을 골솥으로 넣어요 이건 왜까요? 아 조심하세요 남집사님, 간을 조금만 더 할께요 간을 조금만 더 할게요 된장 오브라이스라고? 그래도 약간 그런 스티다 약간 남친이 정말 여자친구를 사랑하는데 요리를 못해 약간 요런 느낌이야 된장이랑 돈가스 소스랑 소금을 한 바가지에서 기름을 넣고 돈가스 소스를 넣었다고? 됐나요? 마무리됐나요? 자 일단 게 오브라이스 완성했습니다 와 근데 재희가 진짜 감동받았어 맛있을까? 나는 근데 할 말이 없어 사실 맛이 없어 그때 황천길 떡볶이 너무 망쳐나가지고 하트를 그렸대? 마지막에 가운데 파먹었어 일단 비주얼이 괜찮은데요? 비주얼 둘 다 괜찮은데? 어 귀엽다 재재 한번 먹어봐요 먹어볼게요 눈이 파르르 떨렸어 지금 여기도 허브솔드는 어때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이게 무슨 맛이냐면 이동이 손에 묻은 짠맛과 처음만 시계 왔다가 갑자기 확 다 사라져버려 왜? 궁금해 근데 무슨 맛이지? 밥은 맛있는데 계란이 이상한가? 왜? 뭔가 이상한 비린맛이 나는데 지금 디스하고 계신데 여기 당사자분들이 직접 나와서 상한 맛이라니요 비린맛이 나요 아니 상한 맛까지는 아닌데 비린맛이 나요 억울했나봐 겁나 맛있구만 거짓말 하지마 너무 비린대 아니 근데 요리는 진짜 쉬워요 비린맛이 나 구조소가 좀 이상한가고 그치? 뭐가 더 맛있어 얘가 훨씬 맛있잖아 아 오케이 테이프로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봤지만 본전도 못 잡고 아니 근데 두 번째 요리는 김치찌개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따가 들어가요 저 닿으려고요? 대상국들인데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그 다음 저 뭐예요? 김치를 넣어야죠 김치 주세요 김치 반 띵? 반가루를 가지고 ㅋㅋㅋㅋㅋ 알려주기 싫어요 전 나만 잘살자 주기 때문에 아아 괜찮아 고기 이따 제가 구워서 먹을 거예요 이거 마늘 얼마나 넣어요? 마음대로 해 마늘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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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매콤해야 맛있어 이거 아니야 이거를 좀 치워 근데 너 웃긴다 치워야 된다 한 번 했어요 내 자리로 치운다 야 남의 자식새끼 배 따뜻하게 해줘 봐야 소요 내 자식만 잘 먹으면 뭐야 진짜 이상해 그 소스를 김치찌개 넣는 사람이 어딨어 진짜 근데 맛 봐라 나중에 내게 훨씬 맛있다 야 내가 치상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김치찌개? 된장으로? 너 가보야? 김치찌개 된장 푼 김치찌개 김치찌개 존나 그럴 듯해 어우 뭐예요? 비주얼 특별히 끓여서 먹게 왜요? 안 익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오 이게 뭐예요? 김치찌개래요 아니 센서님 비주얼만 일단 평가해 봐요 비주얼이 아 좀 작다 하네요 음 맛있는데? 근데 맛있어요 진짜 간은 살짝 덜한 가게에서 파는 맛 같아 진짜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쫄이고 있는 제 겉에만 이러고 보면 나는 맛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까부터 뭔가 비주얼이 비주얼이 엄청 좋거든요 비주얼은 좋아 비주얼은 좋아 저거 또 애매하다 또 표현이 애매하다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제2의 선택 근데 맛있어 근데 맛있으면 맛있으면 되는데 맛있어 근데? 근데? 근데?는 왜 들어가요? 소금감 아까에 비해 맛있어 아 나 꼭 빨리 따니까 먹어 봐 다음 음식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앉으세요 다음 음식 주세요 다음 음식 주세요 자 다음 음식은 뭐죠? 다음 음식은 자신 있는 요리를 선보일 거예요 그래서 기동 씨는 디런치, 그치 엘씨는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감바스 알아요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감바스 알아요, 감바스 알아요? 몰라요 일단 고기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고기를 약간 재놓는다는 표현을 좀 하거든요 없을 때 살짝 재놓을게요 여기 기름이 있냐 여기? 너 우리 현석 골탕 먹으려고 그래 좀 우리 현석 착하겠는데 지가 할 말이냐? 옆에다 베이컨 삭 구울게요 마늘 없어요? 그냥 마늘? 없어가지고 그냥 까먹었어 우와, 맛있겠다 야, 어떡해 내가 한 거지만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다 노린 겁니다 이거 마늘 조금만 쓸게 아, 안 돼 조금만, 조금만 아니, 무 달라 알았어, 알았어, 이거 바꾸만 쓸게 이씨, 개 형아찍니? 아아! 무 달려다, 오 아, 마늘 못 달려다 왜 꽂아야 돼, 이제 기곤에? 여기에 탄수화물이 없잖아요 안 쪄요, 그래서 와, 졸나 고급 요리집 가봐야 있을 만한 비주얼이다 인정? 고급 요리집 가봐야 있을 만한 비주얼이다 나 하나 먹어봐도 되냐? 어이가 없어, 약간 좀 이 새끼 남면 이거 맛있다? 내가 먹어보면 등갈비 중에 있을 거 아시죠? 제 거예요? 우와, 우와, 왔다 이거 뭐야? 되게 특이하다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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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저는요? 아, 못 봤을 거 같아 하하하하 오우, 너무 이상해 너무 스윗하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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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서부터 먹읍시다 이건 뭐냐면 아, 씨라야, 개부터 먹어봅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매부터 맞고 시작하자 아, 철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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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쌍 하하하하 아, 너무 형, 형이 듣고 싶어 야 야 연기라도 해. 이름을 다 어묵이 먹었어. 이거 와갖고 먹으려고. 또 시작. 일단 뭐 평가를 해주세요. 일단은 알 하이오. 감바스 알까지 갔어요. 감바스에다가 감에서 끄었구나. 응. 감에서 끄었구나. 그런 얘기는. 이렇게 요리하면 나 집 감. 그거 먹으러 가자. 감. 저거 먹을게요. 네. 두꺽동안 들어보자. 두꺽동안 들어보자. 두꺽동안 들어보자. 네. 어우 맛있다. 뭐지? 맛있어. 근데 왜 이렇게 씁쓸하지? 네 마음이 씁쓸한거야? 내 마음이 씁쓸해 지금. 아 맛있다. 진짜. 깜짝이고 왜 여기 들어왔어요? 이것 봐. 오기로 다 먹는다고 해 이러다가. 아닌데? 오기 전혀 안 닿았어.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건데? 나 오기 아닌데? 아닌데? 자존심이 엄청나다. 아닌데? 나 3주 말도 안 되는데? 완전 기분 좋은데? 잘한다. 기분 좋은데? 아닌데? 나 그거 맛 없던데? 난 이게 맛있던데? 삐돌이랑 같이 연예해봤는데 역시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에 따라오기 못하는 거. 영상이다 보니까. 재미를 위해서? 나 진짜 아깝다. 진짜. 그래도 연기 잘하더라. 야 이거 대본대로 잘하더라. 마무리였습니다. 마지막에. 인사 같이 해야지. 예 일로 오세요. 네 하세요. 아니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더 맛있는 각자 오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화이파이. 여기가 여기 있어. 아닌데? 이거 갈 건데? 어디게 있어. 네, Who? 그 다음 시간에 known. 너àc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